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얘를 다운로드 받아놨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져올 수 있을 거고 얘가 뭘로 만든 거예요? 라운드 사각형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배운 걸 갖다가 한번 응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를 일단은 네 레이어를 추가해야 되겠죠.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예 색상을 똑같은 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 칼라 피커 연 상태에서 바로 그림을 클릭하면은 똑같은 색을 예 취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칼라 있으면은 그냥 좋아하는 칼라를 갖다가 선택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OK 눌러주고 그리고 라운드 사각형을 선택하고 그리고 옵션에서 옵션에서 필픽셀 필픽셀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쯤 가서 라운드 크기 라운드 크기는 한 20 정도 입력해 볼까요? 20 픽셀 그리고 드래그 20 픽셀 좀 작은데 컨트롤 Z 한 40 정도 해 볼까요? 네 40 픽셀 정도 입력하고 드래그 화면을 조금은 크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모서리가 둥근 심이 둥근 그런 사각형을 그렸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쪽은 그레이고 한쪽은 주황색이에요. 그죠? 색깔을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넣었는지 지금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예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택을 해야지 색상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선택 기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 레이어 만들었죠? 레이어 섬레일 레이어 섬레일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레이어 안에 있는 외곽이 셀렉트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선택 영역을 추가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Shift 키 반대로 빼는 것은? 그렇죠. Alt 키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각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여기서 필요 없는 만큼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Alt 키를 누르고 필요 없는 부분을 위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예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빠져요. 이쪽만 남아있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주황색을 선택해서 예 색상을 선택하고 에디트 필 또는 Alt 딜리트 이렇게 눌러서 색상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예 그리고 글자를 갖다 한번 써볼게요. 글자까지 글자는 흰색으로 그러면은 Type 2를 선택하고 네 툴박스에서 Type 2를 선택하고 색상은 무슨 색깔이요? 흰색으로 흰색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클릭 커서가 깜빡깜빡이죠? 그런데 지금 커서가 되게 작아요. 그죠? 그러면은 위에 옵션에서 커서 크기 예 글자 크기예요. 글자 크기를 크게 선택을 해주시고 네 글자 크기 그리고 예 폰트 등을 선택해서 예 입력하시면은 되겠어요. 네 여기다가 제가 천 육백 원 이렇게 썼어요. 얘를 블럭을 잡고 예 드래그하면은 블럭이 돼요. 예 그냥 바뀌는게 아니라 예 블럭을 잡고 바꿔주는거예요. 서체를 예 블럭을 잡고 그리고 서체 바꿔주고 그리고 글자 크기 예 글자 크기를 이렇게 예 입력했어요. 예 이렇게 가격 적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는 클릭 티몬가 라고 예 글자를 적어놨어요. 글자 너무 크네. 예 좀 큰가 예 너무 크게 적었네. 예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데 쓰다보니까 숫자 너무 크게 했어요. 그죠 수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레이어를 찾아줘야 돼요. 이렇게 예 레이어 글자는 레이어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예 글자 선택하고 글자 레이어를 그리고 글자를 블럭을 잡아서 글자 크기 예 글자 크기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동 툴로 이동 툴로 원하는 만큼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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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